오묘한 타입 엄마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엄마의 주인공 오늘 2시 못 먹었어 나도 보따라 나오겠네 아무도 걸릴걸 다 맛있게 먹었네요. 아 진짜 진짜 꿈쩍 못하겠더라. 계속 5분씩 말을 안 맞춰놓고 계속 놨어요. 계속 전봇대는 네모난 거 알아요? 네. 몰랐어요? 네. 이유는? 이유는요? 원래 모든 전봇대가 네모난 거였어요. 전봇대가 네모난 거였어요. 전봇대가 네모난 거였어요. 뭐니? 네모난 거였어요. 네모난 거였어요. 네모난 거였어? 어? 네모난 거였어. 첫 번째? 아... 네. 아... 여기서! 여기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흔들려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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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디캅 여러가지 촬영 때문에 왔고요 너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우디캅 항상 태국 올 때마다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태국에 자주 오겠습니다 춥, 춥, 춥 워 아 아 아 아 아 점심? 뭐, 뭐 물어보는데 뭐 먹고 싶냐고 그, 리부 그, 새우 제일 비싸다는 게 태국에서 동봉지진 동봉지진 하지 말라고 나도 못 먹어 없어, 이런 새우가 랍스타 랍스타